이틀 뒤에 필리핀으로 떠나면 끝나. 이태현이 동생을 미끼로 던지지 않았으면은 잠 빼내주고 끝까지 파헤쳤을 텐데. 그죠? 우리 회장이 머리 못 따라갑니다. 더 원하는 게 있다고. 예. 필리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나 선진국적으로 애교육하기도 좋고. 인간의 선한 본성은 말이야. 공포 앞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 공포 앞에서 제일 좋은 법. 너와, 공포 앞에서 제일 좋은 법. 아빠야! 어. 여기가 아빠 친구네 집이야. 집 대따 좋아. 맛있는 것도 대따 많이 먹었어. 이름이 뭐야? 양승일이에요. 양. 승. 일. 맛있는 거 사먹어? 고맙습니다. 나 이제 죽겠다. 너네 아빠. 이제 고생 끝났거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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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 사agemượng 2019 토마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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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